안녕하세요. 출장전 문을 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천자 뒤풀이를 도래님께서 하시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도래님이 천자를 들여놓고 천자 뒤풀이를 하시는 천자 뒤풀이며 천자 뒤풀이며 천자 뒤풀이며 천자 뒤풀이를 하시는데요. 흑목수화를 맡았으니 마음을 따지시며 미묘 흡적세 국방 행복함을 주 동산 강추 동서남북 충만 세대두루 황타 전기 사방이 못 말리고 동산 강할지 현대국 주승망성세왕 거래금치 주 우치홍수 기자 주여도 공군 꾸준 얼굴 황타 전기 장무 호불길하 상덕이 지왕 거치라 고수 천지 장안시 구춘 여일날 보조 창생 결양가 강구여 놀타론 고수 시설 백성 조간영상 찰려 위례가 거일이 조디진 고일 중진 제금 시울철 8시 28소 파도 낙서 쥐도 정당 편지 가련인들 면숙장 가라 너랑 금진 칼수 철효할 사인 존 국류가 열린 전추벌별 흰 불쌤 성경냐 의장냐 은정계 백불장 국의 공명 본받기랑 의한사자란 기해자 전 인생이 우주 다시 세워지 철거 올래 전립을 모니지 중고하래 도구성 공부자 약한 도덕키와 지사한 황 장손이 주소 방지어 조목이 황 낙하을 주 고치 횃발이 상자 걷어들면 도는 풍도 걷어들 수 상복 안전 찬바람의 백설 강사해줘 도구성 고음에 굴마 우리 사랑 도구성 신척함 출장 훌륭 자락약을 세워준 왕만 옥태부를 운수라 저로 한 도구 태도 일생 고하도 남을 이 몸이 황 황 황 황 천사 만 천사 사이로서 일이빙 저리 오리다가 풋이 세월 해색 보좌 지쳐는 박대모 동여들 평편에 헙점점 존안 전향과 발과 눈리 아름다워 승롯자로 도려보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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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처리 안됩니다. 부럽게 봐주십시오. 다음은 목요만에 삼혜향님의 춘향가 중에서 제일 꽂힌 사랑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